자, 이제 경제판 돋보기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경제 이슈, 또 주식과 관련된 시장의 이슈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도 하는 거 저희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같이 정말 이데일리에서 4, 5년 전인가요? 우리 원조팀을 꾸렸었는데. 개장방송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은 호수 같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장님? 우선은 지금 우리가 주도주에 역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살아날 분위기인가. 결국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를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은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불확실성, 또 불투명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가 분명해지지 않나. 그렇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하반기에 소폭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올해 내에 기준금리 완화는 힘들겠다. 그러면 내년 정도의 기대부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발표가 됐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그러니까 CPI보다는 오히려 미국 연준에서 더 주목을 하고 기준으로 삼는 지수는 역시 PCE입니다. 그래서 5월 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하해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우려가 조금은 끊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달러 약세에 따라서 위험 자산, 주식이나 등이 되겠죠.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나쁠 건 없는 것이거든요. 원달러 한율도 1310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있다. 그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갈 일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긴축 공포는 많이 약화됐다. 이제 좀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우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는 좀 하반기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뉴욕 정시도 좀 꿈틀거리는 건 이른바 본격적인 썸머렐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분명해진다.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거치면서 하반기에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고 오늘 뉴욕 시장도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은 일단은 그러면서 좋게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중국 쪽의 이야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원화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우리 시장에도 약간의 부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우리도 방금 전에 우리가 종목 소개하면서 중국 향이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NZ에서, 텐진에서 세계 다버스 프롬이 중국에서 열린 거 아시죠? 그런데 사실 별로 큰 뉴스가 안 나와요. 이슈가 안 됐어요. 이슈가 안 됐어요. 리창 종리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IMF의 성장률하고 리창 종리가 자신하는 것과 수치하고는 또 달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안화가 약세다. 결국 돈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보셔야 돼요. 결국 위안화가 약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중국 경제가 기대치만큼 회복되고 있지는 않다. 공세 정책도 걷어내고 상하이, 베이징, 내륙까지, 시안까지 TNZ에서 다버스 포럼까지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른바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덩달아 약세가 되는 중국하고의 우리가 교역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델리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국은 지금 리오프닝이라는 게 주변 국가들의 파급 효과 이른바 1대 1로의 현상까지는 못 가져오고 있다. 한때는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섬유 제품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이탈리아마저도. 그런데 요즘에 이탈리아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좀 시큰덩해요. 오히려 프랑스나 브라질하고의 관계가 좋을 정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안보 관계도 그렇고 가치 동맹도 그렇고 미국 쪽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 대사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국 비중은 저는 경제가 중국에서 정치를 넘어서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중국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 경제를 우선시합니다. 동쇼핑, 동쇼핑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일당 체제가 없어진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 2, 3년 동안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네엄시티가 있죠. 이쪽으로 대안을 생각해야 됨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중국 영향을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올해나 한 2, 3년 사이에는 조금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 시장을 조금 다시 살리고 조금 더 레벨업 되는 건 결국에 반도체. 그렇죠. IT 반도체 시장이 결국에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다면 회복에 관련돼서 우리 시장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요? 결국 저는 7일이 디데이다. 오늘이 4일이죠. 그렇죠. 7일이 디데이. 금요일에. 7, 7일. 왜 디데이입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삼전. 우리가 삼전을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이유는 뭐냐. 결국 반도체다. 그렇죠. 반도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외국인들은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순간 9월이든 업황이 좋아지면 먼저 이 열매를 가져가는 쪽은 또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느새 또 7만 전자를 넘어섰어요. 그 얘기는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어? 그래? 한번 기다려봐. 기대를 해봐. 이런 식이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7월 7일 발표되는 2분기 실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긍정도 있고 우려반, 긍정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핵심은 어닝 쇼커냐, 어닝 스프라이즈라는 게 중요하지만 바닥을 그래도 쳤느냐. 그래도 삼전이 감산을 했고 랜드 플래시 가격과 디램 가격이 좀 주춤하다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고. 중국이 우려됐는데 중국의 시한 공장이 그렇게 또 중국이 갈등 때문에 삼전 재미없을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또 우려들도 외부 변수도 좀 많이 해소가 됐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바닥이 통과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전다면 개인들도 저는 매수세도 우리 개인미 투자자들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가장 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는 결국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또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는 어쨌든 실적 바닥 찍고 좀 터나지 않을까. 이런 시선들이 좀 그래도 확정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종목을 좀 본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는 워낙 큰 덩어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은 적을 겁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충분한 자금 실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했던 첨단 산업 전략 투자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첨단 메모리이거나 아니면 비메모리이거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DB 하이텍. 원래 원천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회사죠. 네페스 구성 그다음에 텔레칩스 원익 IPS.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뭔가 좀 기능형 반도체의 성격이 있는 쪽에 더 중심이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솔브레인이나 심텍이나 리노공업이나 알파홀딩스처럼 조금 자체적인 기술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 개인들이 판단해서 포트폴리오의 담을지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요즘 반도체 3자원 SK 하이닉스는 일단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HBM이나 이쪽으로 GPU 쪽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쪽에 관심이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많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반도체도 잘 갔는데 2차전지도 잘 가니까 지수가 점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도 최근에 판매량이 좋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들의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2차전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팔릴 거 아니에요. 더 수저가 바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메이저 자동차들도 이제는 2025년, 2026년 가면 내연기관 차량 생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전기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ESS. 이쪽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프랑스의 부산 엑스포 때문에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차전지는 우리가 프랑스에다가 투자해 줄게. 이건 유럽의 아직 기축국가인 또 프랑스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 있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소비량도 광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네옴 시티 이런 것도 다 2차전지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났다. 왜? 가격을 내리니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 LG하학, 그다음에 에코프로 삼형제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포스코가 있고 홀딩스가 있고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면서 조금 초정이 될 때. 초정이 될 때 본인이 판단할 때 저가가 형성됐다. 이럴 때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결국 반도체와 2차전지는 두 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코프로 100만 원 갈까? 배터리 아저씨야? 배터리 아줌마야? 배터리 조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허황된 너무 PR을 높게 잡았다, 잡았다, 아니다라고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은 근육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2차전지 쪽에서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못 잡고 지나가버리면 수익을 못 올립니다. 에코프로 어제 결국에는 20% 하루에 오르더니 9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든 산업이든 경제든 결국에는 이제 이 구조가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함께 가야 시장이 어쨌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기 민감주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라. 이럴 때 미국의 IRA법에 가장 그래도 독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회사가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오시아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전선 쪽에. 왜? 모던 인프라가 2차전지가 뭐든 깔리면 거기는 전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전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S예요. 그래서 LS도 그렇고 LS 인터내셔널은 그렇고. 이제는 그룹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오션까지 지금 삼킨 하나그룹. 그리고 전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으로 들어가는 LS.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시면서 원전 방산, 우주항공 쪽에도 좀 예의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결국에는 우리 시 이제 경제 기반 산업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오히려 시선, 투자 시선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오히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경제판 돋보기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소장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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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